단기간에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여전히 사업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주민들은 동의서에 사인을 하기 전에 이주와 금융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하지만 LH는 아직 사업 추진 초기 단계라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H는 지난 15일 부천지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원미공원 인근과 송내역 남측 후보지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LH의 후보지 사업 추진 설명이 끝나자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아파트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느냐, 또 앞으로 향후에 어디로 이주을 해야 되느냐.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거 공공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깨는 거예요. 행위복을 깨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고 가스를 끊어도 나는 안 나갈 거예요. 주민들은 사업 찬성 주민들이 이미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돈 없는 주민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LH 관계자는 아직 사업 추진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실 정보가 저희도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주민분들한테 보상가 얼마에, 우선 분양가 얼마에, 추가 부담금 대략 얼마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LH는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가 추가 분담금 없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이익 공유형 주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들에게는 공공임대 물량 일부를 제공해 재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공유형 주택의 경우 돈이 없는 실거주자가 얼만큼의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 공공임대 물량은 충분할지 등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설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1억도 없는데, 거기서 LH에서 5억을 대출해야 한다는 겁니까? 6억을 대출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무 맥심은 없습니다. 이게 돈 없는 증명은 거의 다 팔고 싶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 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인지. LH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제한 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지정 제한을 올해 안에 할 거거든요, 저희가. 지정 제한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어떤 표준 물건별로 해서 추가 부담금을 산정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말 지구 지정이 끝난 부천 원미지구 주민들은 아직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지와 후보지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깜깜히 사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감사합니다.